여기서부터 이거부터 깨자 돼지고기 20개 돼지고기랑 송이버섯 돼지고기 이거 깨고 백이게 그렇지 돈이 쓰면은 광탄으로 깨는거고 접고적 잡고가 잡고기 얘꺼도 받아놓고 암이라서 뭐 그런게 없나보네 뭐 그런게 없나보네 뭐야 청랑이 한방이 안죽네 이게 마냥 센게 아니구나 관창의 가락지 현무단조체 아 이제 현무단꺼야 이제부터? 아 9.5 병사 다른거를 잡을만한게 있나 아 궁비라 지랄을 좀 더 찍을걸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이말이야 신등 15,000 야 깰만하다 판매도 안되나보네 판매도 안되나보네 아 지민이 어서세요 조선 다음은 중국 갑니다 풀보텟 풀보텟 believed 쿠któ130 인근 cra 금속 얘꺼를 않깨고하면 안 Và 다시 소환해주시오 2 counts pff 2 taka 씁 얘 거를 안 깨고 하면 안 된다고 어? 다시 소환해 줘 너만을 원해 어 그렇지 다 좋은데 미쳤네 와우 다닥선주네 도끼병 150마리 뭐야 왜 뭐야 뭐야 개탄단하네 꿀팡펀치님 잘어오세요 백섬 내구 8억인거 같던데요 현대시가 12시 15분인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세요 형님들